넣으면 돼요. 하고 자, 버섯 넣고 그다음에 당근 넣고 이게 끝이에요, 종이? 네. 되게 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저래. 계란 같아요. 계란 말 잘했어요. 저래는 계란도 안 먹어요. 아, 그쵸. 네. 자, 이거는 이게 생표고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필요없이 후라이팬에다 참기름 들러서 이걸로만 구워먹기도 해요. 이대로도 고기처럼? 네. 어떻게 알았지? 고기처럼. 아까 말씀하셔서 딱 고기 맛이 나요. 고기 맛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구워먹으면 고기 맛이 나나? 아, 이따가 그럼 하나 이제 구워서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고기 굽는 거예요? 네. 이제 냄새도 정말 좋아요. 고기 냄새. 고기파? 고기 되게 좋아해요. 음. 얼마나 싫을까? 이런 버섯.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버섯도 너무 좋아하지만 버섯이랑 고기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버섯 향이 제대로 나네. 아, 좋다. 이렇게 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자, 그러나 특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갑자기. 고기 쌈성은 맛이에요? 고기 쌈성은 맛이에요? 이러세요. 표고예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본인이 직접 만들면. 워싱턴이. 시작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